엄마 지금 하던 일이 바빠져서 이 일 마무리되면 바다같이 보러 가요 그때까지 참을 수 있죠 엄마? 3년 전 6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살인을 저질러 세상엔 물만 지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3년 뒤 올 6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던데 더 분노해 더 분노해 야 사람들 신체 작은 사진들이랑 강연까지 다 있어 난 당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알고 있는데 나한테 자꾸 이러면 어떡하려고 해요 이 새끼 지금부터 딱 한 달 동안 사람들 사냥하고 사라져버릴 거야